최고의 맛 종목 볼게요. 최고의 맛, LG 이노텍 선정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고점을 빠르게 치고 가는 종목 찾기가 어렵죠, 지금은. 그런데 LG 이노텍은 지수와 관계없이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모멘텀들이 한 번에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개별주처럼 치고 올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멘텀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요. 우선은 아이폰 양 부품 공급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폰 13 시리즈가 전작을 뛰어넘는 판매 행진을 보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신용 등급이 최근에 향상이 됐거든요. 미국 정부와 같은 신용 등급을 받았어요. 그만큼 애플의 가치는 경고합니다.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희한한 게 아이폰은 신작이 나올 때마다 뭔가 혹평이 하나씩은 나와요. 뭐 전작 대비 나아진 게 없다. 발열도 있다. 여러 가지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팔려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OS의 문제 때문에 어차피 다른 것들로 갈아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IT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연동성. 연동이 좋죠.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여기서 저기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다른 제품들이 연동성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애플만큼 유기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복합적으로 다 계속 쓰시면서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아이폰으로 새로 바꾸지 갑자기 갤럭시로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판매는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뭡니까? 바로 LG 이노텍이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애플이랑 메타버스 하드웨어 공급이 전망이 돼요. 애플도 공개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조금 크게 확장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에 따라서 LG 이노텍이 이에 따른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기술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NFT라든지. 근데 지금은 하드웨어.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해도 패널도 있어야 되고 그에 맞는 전자 부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소프트웨어주 중심에서 하드웨어주 중심으로 관심이 약간 옮겨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점에서 LG 이노텍이 하드웨어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부각이 됐고요. 또 자율주행 차량 핵심 부품을 신규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LG 이노텍이 자동차 20개 이상의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거의 대장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포뱅크와 같이 신고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애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겼고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엮겼네. 아 지금 시장의 핫한 테마는 다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장 부품 사업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이 전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장 사업이 성장성이 높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국내 어떤 전장 부품 업체도 지금 당장 전장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체든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장하는 분야니까.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 사업 부분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흑자를 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전장 부분에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업의 외형 성장이 고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에 또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활용점정은 뭐죠? 실적입니다. 실적.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됩니다. 매출은 14조 원, 영업이익은 1.2조 원, 1조 2천억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까지 추세적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의 눌림은 있어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LG 이노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 짜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